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꾼님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런데 아이보리 한타지않난 상이 정말로 좋은 아이가 아주 저렴한 입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판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렴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이트 스타 스파이어 하이트 스파이어 지금 한겨울에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도 아주 저렴한 입구되었고요. 중간중간 크리스마스 선물 아주 입구되은 아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다 보면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왔네 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뭐 했는데 저 애는 오늘 저렴하는구나 또 하시면 또 못한 아이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홍조입니다. 홍조 이 아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박스찾기 오늘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택배는 하요일 발송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발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했는데요. 정정합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날이라 택배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요일 모두 발송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크리스마스 일부의 아주 반짝 이벤트 같은 아이입니다. 24일 보라쌀입니다. 12,000원이랍니다. 꽃들 다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꽃들 달려있습니다. 꽃들 달려있는데요. 이 아이 거의 2만원 정도 가는 아이죠. 그런데 보라쌀입니다. 꽃들 모두 달려있습니다. 보라쌀이. 얘도 역시나 이렇게 꽃 다 달려있습니다. 꽃 지금 달려있어서 조만간에 필 아이들이랍니다. 2만원 정도 가는 아이 12,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벤트 깜빡이벤트 깜짝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꽃핀 지금 이 아이 크리스마스 노즈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지금 꽃핀 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신협이 있습니다. 신협은 꽃봉오리가 올라온답니다. 에데 크리스마스 노즈 만 7,000원이랍니다. 에데 크리스마스 노즈 만 7,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또 얘는 크리스마스 카틀레아입니다. 꼭 얘 만 7,000원이랍니다. 여기 신협 나올 아이 하나 있고요. 얘는 이렇게 꽃 봉오리가 져있습니다. 얘는 크리스마스 노즈 카틀레아입니다. 만 7,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얘들은 야생이랍니다. 노즈 야생인데요. 지금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두 아이들 다 꺾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노즈 꼭 야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노즈 2만 2,000원이랍니다. 얘들밖에 없습니다. 2만 2,000원입니다. 2만 9,000원 정도 하죠. 이렇게 꺾어있어서 24일 크리스마스 노즈 꼭 야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품 만병초 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칼란디바 1번 칼란디바 3,000원이랍니다. 1번 칼란디바 그리고 이렇게 하얀 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되어있는 실버베이비 블루 블록 19,000원 입니다 대명석곡 3대 39,000원 이랍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대 이 세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쌍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데요 얘는 지금 꽃집은 얘는 안보이네요 지금 이 아이는 꽃집이 보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멋쟁입니다 예 세대입니다 세대 쌍대 아니 세대 39,000원 이랍니다 아주 멋쟁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4대 이렇게 4대 인데요 얘들 보면 4대 얘들 아주 멋있습니다 얘들도 역시나 이렇게 벌브 어마어마 큽니다 벌브 엄청납니다 엄청나구요 얘는 지금 현재 꽃집이 있는데요 얘도 신혁 같은데 꽃이 올라올지 안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대 이랍니다 4대 대명석곡 42,000원 입니다 나라성 입니다 나라성 향기 좋습니다 나라성 꽃들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호주 매화입니다 호주 매화입니다 호주 매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네들 꽃 아주 오래까지 핀답니다 그리고 꼭 물이 촉촉해야만이 꽃이 많이 펴 볼 수 있습니다 10,000원 이랍니다 올똥은 안됩니다 그리고 메디오 칼칼 이렇게 꽃이 피는 복주머니처럼 꽃이 피는 메디오 칼칼 이렇게 지금 노란 아이들이 다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디오 칼칼 2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장미 철쭉 장미 철쭉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장미 철쭉 올똥 되는 장미 철쭉 23,000원 입니다 주황 철쭉 주황 철쭉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있는 시클라멘 아주 내년 2월까지 가는 향기 있는 시클라멘 치마 단처럼 생긴 아이 8,000원 이랍니다 얘들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솔채 얘들 솔채 꽃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 솔채 올똥 되는 아이입니다 솔채 8,000원 입니다 황재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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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에 있어서 얘들 올똥 되는 아이들 인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밖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오늘 4,000원 이랍니다 황재마삭 4,000원 입니다 그리고 니틀선 오늘 굉장히 또 24일 깜빡 깜짝 이벤트로 4대 24일 니틀선 15,000원 입니다 얘들 4대 꽃 때 4대 있는 아이들 얘들은 약 3개월 정도 꽃 버는 아이들 24일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통수판 골드 킹 카틀레아 입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통수판 골드 킹 카틀레아 이렇게 2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2대씩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32,000원 이랍니다 홍조 홍조입니다 이렇게 얘는 분채 이렇게 판매하겠습니다 분채 2만원 이랍니다 홍조 2만원 입니다 문나이트 입니다 문나이트 얘들은 시간이 오래 됐고요 달 킹 카틀레아 하고도 합니다 문나이트 꽃 때가 3대씩 입니다 아우 멋있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다 돌출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꽃 때 3대 향기 매우 좋습니다 3대 3만4천원 입니다 그리고 바이칼라 바이칼라 2만4천원 이랍니다 오늘 할인해서 자넷 2대 1만9천원 입니다 자넷 2대 1만9천원 이랍니다 하이트 하이트 김기야 엘로 돌 엘로 돌 엘로 돌 아주 반 많습니다 계속 꽃이 피고 네드돌이나 엘로 돌은 계속 꽃이 핀답니다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도 네드돌 16,000원 이랍니다 꽃 때 많습니다 1년 내내 꽃 보실 수 있는 포켓 너브 입니다 포켓 너브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포켓 너브 22일 포켓 너브 16,000원 이랍니다 22일 포켓 너브 이렇게 다 꽃 달려 있습니다 22일 포켓 너브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천리향 입니다 올똥 되는 천리향 향기 좋습니다 천리향 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선녀 철쭉 하나 있습니다 선녀 철쭉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키스형 카틀레아 하르네스 입니다 18,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술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입니다 18,000원 입니다 이런 아이보리 얘는 정말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아이보리 24일상 16,000원 이랍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16,000원 입니다 분도 매우 큽니다 얘들 16,000원을 크리스마스 이브 깜짝 이벤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똥 되는 아이인데요 하이트 스파이어 하이트 스파이어 입니다 얘들은 5,000원 이랍니다 오늘 24일 하이트 스파이어 5,000원 입니다 올똥 됩니다 그리고 마취목 마취목 입니다 마취목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16,000원 이랍니다 마취목 1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유럽 사계장미 만원 이랍니다 유럽 사계장미 만원 이랍니다 은설 5,000원 이랍니다 은설 5,000원 이랍니다 1년에 3번 정도 피는 유럽 향장미 마당정원에서 올돈 가능합니다 8,000원 입니다 얘들 8,000원 입니다 1년에 3번 정도 꼭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 보라 핑크 용담 3월부터 11월까지 핀다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고요 얘들은 보라색으로 피는데요 지금 꼭꼭 숨어 버렸습니다 6,000원 씩이랍니다 그리고 하산석 앙팡 입니다 하산석에 심어져 있는 하산석 앙팡 내년에 이 아이들 꽃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25,000원 이랍니다 앙팡 그리고 샤프란 샤프란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샤프란 예 11,000원 했는데요 샤프란 7,000원 하겠습니다 샤프란 7,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꽃이랍니다 눈꽃 눈꽃 올덩되는 눈꽃 4,000원 이랍니다 사랑초 입니다 사랑초 4,000원 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계단 천국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맞는 꽃 같습니다 천국의 계단 11,000원 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21,000원 21,000원 입니다 21,000원 입니다 21,000원 입니다 21,000원 입니다 황금천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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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 이렇게 씁니다 주고베타 2대 21,000원 입니다 그리고 초코향이 진한 적색한타지야난 만원 입니다 그리고 기꼬 3대 기꼬 3대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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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밝은 색 이랍니다 옐로우 한타지야난 18,000원 입니다 그런데 옐로우 한타지야난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들 저렴한 잎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입니다 천사 오늘 저녁에 천사가 내려올까요 이렇게 꽃집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한달정도 있으면 꽃이 핀답니다 일년에 두번정도 핍니다 만육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동백입니다 애기동백 이렇게 피는 꽃이 정말 많이 핀답니다 이 아이들은 향기 매우 좋습니다 애기동백 2만원 그리고 서향동백입니다 서향동백 얘들 이들 22,000원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kon